당나귀들이 짐도 이렇게 옮겨주나봐요. 당나귀들이 짐도 이렇게 옮겨주나봐요. 와, 똥. 옮겨오심. 저는 지금 퇴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팅! 저기 앞에 보이는 저산이 틸리초 피크예요. 저기 길이 또 보이네요. 아, 갈 길 멀다. 안녕하세. 차가 못 오기 때문에 당나귀들이 짐을 많이 옮겨주는데, 차 못지않게 모래를 아주 팍팍팍 뿌리고 지나갑니다. 안녕하세. 안녕하세. 강달에 출발해서 저기 시리카르카 지나서, 지금 여기 어퍼 시리카르카까지 왔습니다. 해발 4158미터. 사람 잡는구만, 진짜. 많이 올라왔다이가. 와, 진짜. 와, 진짜 힘들었다. 와, 되게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침도 소화도 안 돼가지고. 아침 먹었던 무슨 리가 막 올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토 나온다는 게 이래서 나온 말이구나. 토 나오는 줄 알았다. 진심 물리적으로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여기도 이제 약간 빨강빨강. 4200미터도 가을이 오고 있나 봅니다. 아, 대일도 이렇게 밝았으면 좋겠다. 안녕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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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넘어 산입니다. 야, 저 언덕은 뭐냐. 저 지그재그 길은 뭐냐. 아, 아이욨 몇ल강요? 너무 무겁다. 30kg! 36kg! 그런데 최근에 들었는데 20kg 정도였어요. 큰 문제였어요. 큰 문제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40kg가 넘어지지 말고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30kg. 40kg? 왜? 더 많은 돈? 아니요. 왜 오늘 어디서 왔어요? 나는 강사르. 오늘 어디서 왔어요? 나는 거기서 왔어요. 나는 거기서 왔어요. 네, 강사르. 40kg를 들고 걸으신데요. 저는 지금 출발했던 20kg 정도였는데 조금씩 가벼워져서 한 10kg 후반대 되는 것 같거든요. 갑자기 제 가방이 가볍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 아, 길이 너무 예쁘다. 이야! 여기 티샵이 있나봐요. 화장실도 있고.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벌써 11시 4분이라 출발한 지 3시간 반 지났어요. 3시간 반 지났어요.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누들? 누들. 누들. 야. 야. 200.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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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투자를? 야. 굿! 주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먹고 가려고요. 이런 점심을 먹고 가야 되겠어요. 그냥 먹고 가도 되긴 한데 아니, 그냥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지금 저기 연동물 이렇게 한 바퀴만 돌면은 통과하거든요. 더럽다. 여기서 저렇게 뛰어다니는 체력. 또 뛰어, 또 뛰어, 진짜. 포토. 야. 뛰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헤어스타트 먹자. 이렇게. ença breakout, 이렇게 위치해. 원지러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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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렇게 하면 돼. 땡큐! 고맙다. 와아! 맛있어? 음! 미쳤다. 이 카레 누들이 먹으면 먹을수록 매력적이라. 양배추도 많이 넣어주셨어요. 아, 맛있다. 아우, 잘 먹었다. 이제 다시 출발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라면 파워로 나머지 1시간 반 힘내봅시다. 거의 평지여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는. 가을가을한 히말라야의 풍경입니다. 가을 뒤로는 겨울이 있어요. 뭔가 초겨울, 늦가을의 풍경? 이런 길을 가요. 웬드슬라이드 에리어라고 합니다. 이야. 여기서 빠르게 지나가야죠. 엄청 큰 산사태였나봐요. 우와. 갑자기 방금 전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가 살짝 그늘이거든요. 저기 막 얼음 얼어있고. 약간 회색빛의 해기말 풍경 같은. 여기도 겉에서 볼 때는 길이 작아보였는데. 또 길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5m? 워낙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난 이건 자갈을 깔아둔 줄 알았는데. 흘러내린 거였어. 이렇게 저는 길에 이쁘게 자갈을 깔아둔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작은 자갈. 깔아두잖아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깔아진 자갈들. 왜 아찔하네. 이제. 와. 완전. 멋있다. 이번에 히말라야 걸으면서. 이런 길은 또 처음 걸어보는 것 같아요. 기암계석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나?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이렇게 길을 만든 것도 신기하다 진짜. 진짜 길을 예술로 만들어놨어요. 진짜 스틱 두 개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미끄러지면. 주짱. 천 미터 정도 미끄러질 수 있어요. 드디어. 산사태 지적이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걸어온 길이에요. 와. 여기가 제일 미끄러운 구간인데. 엄청나지 않나요 진짜? 이제는 곧 베이스 캠프가 나옵니다. 말을 타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말이나 떨어뜨리면 어떡해. 제가 저는 믿어도 말은 못 믿을 것 같은데. 와. 베이스 캠프. 지났 ahorita 네 인사 잘 모르겠어. 네. 그리쎄. 조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다. 거의 다 끝났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모래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지금 현진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저랑 속도도 비슷하고 숙소에 한번 가보려고. 도착했어요 한국어? 안녕하세요 오늘 강사를 해서 왔어요 강사를 강사 2천원 2천원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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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ού ways 로 화장실도 있는데... 가격이? 방값이 됐어요? 슈프림에 루이비똥이 깔려있는... 좋다 방 뷰도 엄청 좋아요 강비야 아싸 자, 보니까 방이 있긴 있네요 아니, 원래는 이틀 묵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근데 3,500원이라는 거예요 방이 3,500원이에요 하루에 그래서 1,500원은... 하프 프라이스 오늘은 조금 사람이 없어서... 럭키럭키네 완전 좋네 그 축제 때문에 페스티벌 네발리 짱 많아요 진짜 많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하루 드리시켰습니다 지금 럭키 분위기입니다 비교적 세부 지어진 루지인지 엄청 깨끗해요 방도 그렇고 오늘은 여기서 저녁 먹고 일찍 잔 다음에 내일 일찍 일어나서 가방 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내일은 5,000m로 갑니다 아, 제가 말 안을 드렸나요? 틸리초는 5,000m에 있는 호수예요 그래서 5,000m 때까지 내일은 진출합니다 가자, 송이야! 가자! 하하하 지금까지 봤던 방 중에 햇빛 제일 잘 드는 것 같아요 진짜 뷰도 진짜 좋고 나 진짜 여기서 이 방 머물다가 가야 되겠어요 해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연 이제